이 아이들 영어로 바꿀 수 있겠죠? 정답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드리는 달병가 영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영작할 수 있나요? 좀 전에 막 일어났어. 아까 전에 도착했어. 금방 말해줄게. 얼마 안가 알게 될 거야. 참고로 여기서 쓴 이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 4개의 문장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영어로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 표현들이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딱 두 단어만 알면 오늘 배울 여러 가지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들 금방, 얼마 안가, 얼마 후에, 아까 전에,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재밌어서 시간 진짜 빨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일단 금방, 막 이런 거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just예요. 방금 막 일어났어. I just woke up. 방금 막 일 끝났어. I just finished work. 방금 막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 I just took a seat and started to study. 이런 식으로 just랑 과거 형태를 같이 써주면 방금, 막, 좀 전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just started thinking. I just started thinking. 그러나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마법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ago. 이 단어예요. ago. ago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전에 ago를 잘 활용하면은 다양한 시간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ago를 활용해서 좀 전해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few seconds ago, a few minutes ago. 자 여기 seconds랑 minutes가 나왔죠. 얘는 몇 초, 몇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a few seconds ago, 몇 초 전에. a few minutes ago, 몇 분 전에잖아요. 근데 몇 초, 몇 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역으로 좀 전에, 방금 전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i woke up a few seconds ago, i finished work a few minutes ago. 이렇게 쓰면은 몇 초 전에 일어났어, 몇 분 전에 일 끝났어? 라고 해석하는 거 대신 좀 전에 일어났어, 방금 일 끝났어. 이렇게 좀 전에 방금을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a few hours ago는 몇 시간 전이잖아요. a few seconds ago, a few minutes ago가 방금 전, 좀 전. 이걸 표현한다면은 a few hours ago는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가 돼요. 아까 전에는 좀 전에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의미하죠. i was cleaning up the room a few hours ago.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몇 시간 전에 청소하는 중이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청소하고 있었어. 라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아까 전에 그녀를 봤어. 얘도 마찬가지로 i saw her a few hours ago.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i saw her a few hours ago. i just saw you a few hours ago and you were fine. i just saw you a few hours ago and you were fine. this was posted a few hours ago. this was posted a few hours ago. 지금 a few seconds, a few minutes, a few hours까지 왔어요. 여기 만약에 데이스를 넣으면 어때요?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그래서 얘도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일단 몇 시간이나 몇 분 단위로 떠올리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날짜로 계산이 되거든요. 한 이틀 전, 삼일 전. 그렇기 때문에 a few days ago. 그랬으면은 얼마 전해를 아주 부드럽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심 먹었어? 응, 얼마 전에 먹었어. 라고 하진 않죠. 점심 먹었으면 보통 시간 단위나 분 단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 봤어? 라고 할 때 어, 얼마 전에 봤어? 라고 말한다면은 보통 아, 며칠 전에 봤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a few days ago. 얘가 얼마 전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got a new girlfriend a few days ago. 뭐죠? i got a new girlfriend a few days ago.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즉,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여친 생겼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i came back to korea a few days ago. 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돌아왔어? 며칠 전에. 즉,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 실제로 양쌤은 얼마 전에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 한국에 언제 왔어? 라고 한다면은 i came back to korea a few days ago. 라고 전달할 수가 있겠죠. that was a robbery a few days ago. that was a robbery a few days ago. we got a divorce step a few months ago. we got a divorce step a few months ago. 자, 정리하면은 어, 고를 시간이랑 함께 붙여주면은 좀 전에, 아까 전에, 얼마 전해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few seconds ago, a few minutes ago. 얘는 좀 전에와 좀 더 가깝고요. a few hours ago. 얘는 아까 전에와 좀 더 가깝고요. a few days ago. 하면은 얼마 전에와 좀 가깝겠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고작 시간 단위만 바꿔주면은 좀 전에, 아까 전에, 얼마 전에가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직역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의역으로 이 표현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영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 묶어주는 게 바로 a while ago. 얘예요. a while ago는 이 seconds, minutes, hours, days를 다 포함합니다. 보통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돼요. when did you wake up? a while ago. 언제 일어났어? a while ago. 라 하니까 이거는 좀 전에, 아까 전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when did you meet her? a while ago. 그녀를 언제 왔어? 언제 만났어? 여기서 a while ago는 얼마 전으로 해석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를 다 묶어줄 수 있는 게 a while ago예요. when did you get here? a while ago? when did you get here? a while ago? they left together a little while ago? they left together a little while ago? 마법의 단어 a while. 정말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전에였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얼마 전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곧, 금방, 얼마 안가,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요. a while의 반대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혹시 뭔지 유추할 수 있나요? 어거에 반대되는 단어. 이거 알면 좀 영어 좀 하신다 할 수 있죠. 그 마법의 단어는 in입니다. in. 여기서 몇몇 분은 눈 동그랗게 뜨고 어? in?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 반응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보통 어디 안에 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in은 얼마, 시간, 후에 라는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익히셔야 돼요. 아 이 in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 안을 넘어서 미래, 얼마, 후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했죠? 벌써 까먹었. a few seconds ago, a few minutes ago 였죠. 그러면은 곧, 금방,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n a few seconds, in a few minutes. 뭐라구요? in a few seconds, in a few minutes. 이거는 곧, 금방, 후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어고는 맨 뒤에 썼죠? 이는 맨 앞에 씁니다. 곧 돌아올게.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그쵸.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하면은 곧, 금방 돌아올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 나 진짜 금방 갈 거야. I will leave in a few seconds. I will leave in a few seconds. 금방 갈 거야. 곧 갈 거야. 표현할 수 있고요. 버스가 금방 도착할 거야. The bus will arrive in a few minutes. 그쵸. The bus, 그 버스는 will arrive. 도착할 거야. in a few minutes. 금방. 물론 이것도 다 지각해가지고 몇 초, 몇 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곧, 후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he's coming in today? Yes, in a few minutes. She's coming in today? Yes, in a few minutes. It'll be over in a few seconds. It'll be over in a few seconds. In a few hours도 곧, 금방 이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약간 있다가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있다가 봐요. See you later. 만 했다면 이 표현도 써보세요. I will see you in a few hours. 뭐라고요? I will see you in a few hours. 하면 이따가 봐요. 라고 전달할 수가 있고요. 소포가 이따가 도착할 겁니다. 즉, 오늘 중에 이따가 도착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package will be arrived in a few hours. The package will be arrived in a few hours. 하면은 소포가 이따가 도착할 겁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고요. I'll see you in a few hours. I'll see you in a few hours. I'll be back in a few hours. I'll be back in a few hours. 그렇다면은 in a few days는요? 이것도 비슷하고 얼마 안가, 머지않아 이런 뜻까지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The weather will be warmer in a few days. 어떻게 해석돼요? The weather will be warmer in a few days. 며칠 내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안가 더 따뜻해질 겁니다. 할 수 있겠죠? The weather will be warmer in a few days. 머지않아 더 따뜻해질 거예요. We will know in a few days. 그렇죠? We will know 알게 될 겁니다. In a few days. 얼마 안가. 그래서 얼마 안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You will get used to speaking English in a few days or few months. 뭐라고 했죠? You will get used to speaking English in a few days or few months. Get us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잖아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얼마 안가. 영어를 쓰는 게 말하는 게 더 익숙해질 겁니다. 머지않아 영어를 말하는 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You will get used to speaking English in a few days. 라고 할 수도 있겠죠. I will call you in a few days with the results. I will call you in a few days with the results. He'll be fine in a few days. He'll be fine in a few days. 자 이렇게 In a few seconds. In a few minutes. In a few hours. In a few days. 하면은 곧, 금방, 얼마 안가, 머지않아, 있다가 이런 표현들을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법의 단어 in이었어요. 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arlier, later. 이 두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Earlier는 전해가 되고요. Later는 후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침 먹었어. 이따가 아침 먹을 거야. 이 두 개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아까 전에 아침 먹었어. I ate breakfast earlier this morning. 이럴 표현할 수 있겠죠. I ate breakfast earlier this morning. 할 수 있고요. 이따가 아침 먹을 거야. I will eat breakfast later this morning. 할 수 있겠죠. I will eat breakfast later this morning. 지금 대화하는 중에 이건 아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아침보다 이른 시간 아까가 되고요. 지금 아침보다 늦은 시간 이따가가 되겠죠. 아까 아침 먹었어. 이따가 아침 먹을 거야.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통화했어. 이따가 통화할 거야. 이 두 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gave her a call earlier today. I will give her a call later today. 저기 지금 뒤에 today가 나왔는데 오늘 중에 일은 오늘이니까 아까가 되고요. 오늘 중에 나중. 더 뒤에 있는 오늘이니까 이따가가 되겠죠. 아까 통화했어. I gave her a call earlier today. 이따가 통화할 거야. I will give her a call later today.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earlier이랑 later도 아까 이따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earlier이랑 later는 뒤에 뭐 this morning, this evening 이런 애들도 올 수 있고요. this week, this month, this year 이런 애들도 다 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마 전에, 이따가 얼마 후에 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무 재밌죠? 쉽고. 사실 오늘 영상은 약간 영어식 사고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few seconds, few minutes 하면은 직역해서 몇 초 전, 몇 분 전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만 원어민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이따가 이런 애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in이 어디 안에만을 포함하지 않고 얼마 후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의식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거는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헷갈릴 거고요. 생각 이상으로 유용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 영어로 바꿀 수 있겠죠? 바로 생각이 안 났다고요? 정답은 이거고 이거 바로 생각이 안 났으면은 오늘 영상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오늘 배운 것들 완전히 내 것으로 잘 익히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유익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후추